5킬로밖에 있으면 이거에 바담속 5킬로밖에 있으면 다 폭돌에 넣으면 안 내려오면 다 죽이겠는데 5킬로는 꼬붙다이구 사약형이 새끼들이 동물속에 숨었다니깐 사태 금방 끝날 거 아니야 저도 제 마음속에 아니 그나마 아 두세기.. 다 죽여버렸어 지금 지시를 문젠과기에 어머니 난 내려가 봐서 들게요 지금 내려가면 큰일나 마시게 우리 어머니 이 신이 이게 집에 여기 있으면 죄 없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압처물라면 폭도를 목을 따오라고 이 새끼들아 저 여자도 폭도입니까? 더들지 마라 아이고 아줌마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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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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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